상점에 콘텐츠 크리에이터 보스터 코드 H-O-L-I-T 홀릿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아 여러분들 배드랜덤즈도 아니고 굿 랜덤즈라고 해가지고 팝스타 자네 스킨이 나왔었잖아요 오늘 랜덤 큐에 굿이 어디 아무튼 요 스킨 자체는 이쁘게 나와서 여러분들께 팝스타 자네 스킨 리뷰 컨텐츠는 미리 올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저도 팝스타 자네 스킨을 본 계정에 슈퍼셀이 보내줬습니다 요 스킨을 딱 선물로 획득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아 요 팝스타 자네 스킨 제가 또 선물로 받은 경 여러분들께 팝스타 자네 스킨과 관련된 이벤트 세 가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홀릿 채널에서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여러분들께 팝스타 자네 스킨 무료로 다섯 개를 나눠드리는 이벤트인데 요거 아주 참여 방법이 쉽습니다 홀릿 채널 구독 꼭 눌러주셔야 참여 가능하시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래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제 이메일 주소 홀릿 yt.snack 골뱅이 gmail.com으로 메일 제목을 팝스타 자네 스킨 이벤트 참여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메일 내용에는 홀릿 채널 구독했다는 구독 인증샷과 상점의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고스트 코드 holit를 입력해주셨다는 사진 딱 인증샷 같이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계정 프로필에 있는 플레이어 태그까지 이메일 내용에 한꺼번에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플레이어 태그 안 적어주시면 스킨 슈퍼셀에서 지급을 못해주기 때문에 꼭 적어주시고요 당첨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5분 추첨해서 팝스타 자네 스킨 슈퍼셀에서 무료로 나눠 드릴 거고요 당첨자 안내는 추후에 홀리 채널 커뮤니티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자넷 댄스 챌린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요 이벤트는 이제 틱톡에서 열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린 이벤트 참여 링크로 가셔서 자넷 댄스 챌린지 영상을 시청 먼저 하시고 그 춤을 열심히 따라하면 된대요 대충 보여드리면 지금 자넷이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요거를 쭉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 요 춤을 열심히 보고 연습하신 후에 자넷 필터라는 게 있대요 틱톡에서 자넷 필터를 활용해서 영상을 같이 촬영하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시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틱톡에 업로드하면 끝난다고 합니다 요 이벤트는 4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 원하시는 분들만 참여해보시면 되는데 요거 보상이 굉장하더라고요 브롤 패스 시즌 17 15분께 주는 것 같고요 탑스타 자넷 스킨도 여기서 15명에게 뿌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파이크 랜드로이드 피규어까지 30분에게 나눠준다고 하니까 요 보상들이 탐나시는 분들은 자넷 댄스 챌린지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넷 팬클럽 이름 짓기 공식 유튜브 이벤트도 있는데요 이건 좀 참여하기 쉬워요 이벤트 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인데 요것도 이벤트에 참여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 달아드릴게요 아무튼 브롤 스타즈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보이시는 이 커뮤니티 글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넷 팬클럽의 이름을 지어주면 된대요 예를 들어 홀릿 팬클럽 이름은 꿀릿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넷에게도 팬클럽 이름을 지어주면 되는데 댓글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세 분께 또 팝스타 자넷 스킨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팝스타 자넷 무료 스킨만 해도 벌써 23개나 되죠 이번에 이벤트로 팝스타 자넷 스킨 대박 많이 뿌리는데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꼭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이 이쁜 스킨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또 부활절 달걀 모드가 드디어 출시가 됐더라고요 아 요거 그렇게 제가 애타게 기다렸었는데 이거 제가 개발자 빌드에서 플레이 해봤을 때는 계란 6개 모았을 때 뭐 pp 3개 코인 42개 주는 약간 보상이 짠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본 서버에 출시됐으니까 플레이 해보면서 얼마나 무료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야 지금 이거 계란 이벤트 때문에 쇼다운의 사람 엄청 몰릴 것 같거든요 코인도 주고 pp도 주기 때문에 와 역대급 회자 이벤트가 아닌가 싶은데 어 제가 미리 영상 보여드렸을 때는 살짝 보상이 짜다는 말씀들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본 서버에서는 보상이 조금 더 추가돼서 나왔을지 보도록 하겠고 오 잠깐만 렉 걸렸네 오 잠깐만 렉이 살짝 걸렸는데 오케이 자 계란 나왔죠 이거 계란 먹어야 되는데 계란 오케이 계란 계란 먹으러 가야죠 오케이 계란 먹었고요 오케이 계란 한 개 챙겼고요 아 잠깐만 이거 센터 쪽에 일단은 포코가 큐브 다 먹었는데 아 스파이크 어 이거 계란 뚫겠다 오케이 나이스 계란 내꺼죠 계란 오케이 계란 잡아주고요 아니 계란 잡아주는데 계란 먹어주고 오케이 스파이크 잡았고요 나이스 계란 내꺼 개득 계란이 지금 맵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 요거 잘 챙기면 너무 이득 오케이 나이스야 내 위치에서 계란 계속 나오는데 개이득이죠 여러분들 아직 나는 배고프거든요 여러분들 무료 보상 챙기고 싶은데 자 이거 그냥 가서 잡자 잡아주면 되죠 오케이 잡아주고 야 계란 안 나오냐 계란 어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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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위로 조심해주고 잠깐 이거 날아가지고 일단은 야 계란 좀 찾자 계란이 안 보인다 야 계란 계란 어딨냐 아 잠깐만 계란 먹어야 되는데 이거 계란이 안 나오냐 아 긁어주고 그렇지 피해주고 위로한테 안 맞고 아 아까 켜주고 그렇지 긁었고 나이스 근데 계란 여러분 더 이상 안 나온다 이거 계란 왜 안 나오지 계란 먹고 싶은데 계란 3개밖에 못 먹었어 이번에 여러분들 아 이러면은 너무 아쉽게 끝나는데 일단 스파 암을 해주고 이게 생각보다 계란 많이 먹기가 힘든데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 판 3개 먹어봤는데 얼마나 줄까요 여러분들 무료보상 3개로 어 코인 9개에 pp 10개 대략 계산해보면 계란 하나당 3코인에 3pp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래도 코인 샤워 이벤트까지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개꿀이네 여러분들 자 이번 판은 부활절 계란을 조금 더 많이 노려볼게요 이게 계란 많이 먹기가 힘드네 생각보다 여러 개 먹으려면은 엄청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는데 생각보다 계란 찾기가 힘드거든요 지금 일단 위쪽에 싸우니까 오케이 같이 때려주면서 오케이 잡자 애프면 잡자 애프면 못 잡냐 이거 저거 못 잡냐? 오케이 같이 잡아 같이 이거 넘어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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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릴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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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실릴 못 잡나? 실릴까?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일단 계란 먹자 여러분들 계란 나왔다 오케이 계란은 못 참지 이게 1등은 못해도 무조건 계란은 먹어야 되고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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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아 날아 일단 날아 아 계란 쉘리앤드 뺏겼다 여러분들 아 이거 날아가지고 어 피했어 오 잠깐만 아 이거 참교육 당했네 아 계란도 뺏기고 등수도 못 먹고 아 그래도 계란 하나 먹었으니까 보상만 책임이 되거든요 오 뭐야 계란 하나에 11코인이나 줘 여러분들 뭐야 적게 먹어야 이득이야? 야 이거 생각보다 계란 하나만 먹어도 보상이 달달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무한으로 무료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 계란으로 인한 1일 보상 획득에 제한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뭐 여러분들 보상 획득 제한이라도 걸리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뭐 더 이상 보상 획득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거 뜬 분들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케이 계란 일단 계란 일단 먹어야 되든 계란 오케이 이거 잡자 이거 잡자 오케이 나이스 잡았구요 이거 때려주고 그렇지 그렇지 바로 날아가지고 자 오티스 마무리 하자 오티스 참겨요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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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걸 피해? 잠깐만 어 이거 잠깐 오티스 공이 써가지고 빠져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계란 챙겨줘 계란 4개 게이드 이거 윌로한테 확 들어가자 여러분들 확 들어가가지고 윌로 공 맞아보자 나 윌로 공 받는 덕 뭐하냐 오 야 뭐야 렉걸이 뭐야 나 어디가 오 야 나 독금 데려간다 오 잠깐만 그리고 얘가 엠어 다 써놨어 여러분들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아 이거 킹 받는데 이러면은 잠깐만 윌로랑 오티스랑 나만 양각 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 이거 잠깐만 이러면 좀 안 좋은데 아 이거 오티스 오티스 잡아야 돼 일단 날아가가지고 아 까비 어 못 날아갔고요 피해주고 오티스를 일단은 킹 받아가지고 양각 잡아서 잡고 싶거든요 오티스 오티스 먼저 그렇지 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아 아 힛도 안 돼 진짜 아 나 진짜 오티스만 잡고 싶었는데 어차피 이거 오티스 윌로우 절대 못내기거든요 죽어라 아우 잘 됐다 아우 아 자 그래도 이번엔 계란 4개 획득 확실히 계란을 많이 먹어야 PP도 그렇고 보상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해요 자 이 부활절 계란 모드가 듀오쇼 다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팀원이 먹은 계란이 4계란으로 계산이 되는지 어 요것도 한번 한번 볼게요 이게 팀원이 먹은 것도 4계란이 되는 거면 진짜 이득이거든요 이거 자 일단은 어 어딜 덤벼 얘들아 어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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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 어딜 덤벼 어딜 덤벼 잡아주고 그렇지 애들 아 잠깐만 괜찮아 일단 잡았고 오케이 나이스 일단 다 잡긴 했고 큐브는 팀원이랑 같이 먹으면 되겠죠 뭐야 뭐 벌써 쇼다운이야 뭐야 게임 방금 시작했는데 쇼다운이야 어 잠깐만 이거 큐브 빨리 먹고 가야겠는데 일단 서지한테 큐브 먹으라고 어 냅두고요 자 부활시켜주고 그렇지 일단은 다른 애들 찾아야 되거든요 와 여기 11개 잠깐만 와 아 이거 도망가 도망가 그렇지 어 귀를 너무 많이 먹었다 일단 센스있게 잘 도망가고 그렇지 때려주고 아이 잠깐만 아 너무 아프다 아 이게 서지가 느려가지고 궁극기 써가지고 도망갈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도망가주고 그렇지 다 됐어 그렇지 오 나이스 서지 역광강 나오나오나 그렇지 찍어주고 아 까비 찍어주고 찍어주고 그렇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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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하다 여러분들 할만 아이 잠깐만 도망가는 거야 아 까비 부활했고 그렇지 때려주고 내 견제 견제 안 되겠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때려주고 조심 조심 일단 둘 다 도망갈 수 있거든요 오 잠깐만 그렇지 찍어주고 그렇지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나이스 안 돼 안 돼 도망가주고 그렇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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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도 잡았다 나이스 와 야 이골을 1등하나 나이스 야 이골을 1등하는데 계란은 못 먹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번엔 보리보리살님이랑 다시 플레이 달려보면서 계란 좀 찾아볼게요 자 때려주고 어 이거 다이노네 아 다이노는 살짝 까다로운데 오케이 일단은 얘들 정신없을 때 얼른 먹어주고 그렇지 때려주고 그렇지 자 이거 포크 나이스 포크 잡았고 그렇지 이러면 이건 큐브 내꺼 그렇지 큐브 내꺼구요 게이득 이렇게 큐브 먹었고 피해주고 오케이 아 그리고 부활절 난이 스킨도 등장을 했던데 저거는 제가 내일 리뷰 컨텐츠 바로 올려드릴게요 잠깐 너무 아프다 아 잠깐만 너무 아프다 이거 가재 쓰면서 어 계란 나왔다 계란 나왔다 자 이거 근데 팀원이 먹어봐야 되는데 팀원 팀원 계란 먹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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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렇지 오 야 우리 걸로 인식된다 여러분들 아 이게 팀원이 먹어도 내 계란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러면은 게이득이네 누가 먹어야 되나 안 뺏어 먹어도 되고 그냥 팀원이랑 같이 먹으면 됩니다 계란은 막 욕심낼 필요 없구요 자 살짝 피해가지고 이거 큐브 먹으면서 잠깐 나 일단 계란 먹어야 돼 나 아 잠깐만 아 내 계란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지금 듀오 쇼다운에 계란이 너무 안 나오네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계란 먹으려면 솔로 쇼다운 위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 듀오는 계란이 너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먹을 수가 없다 일단은 상자 2개 아이고야 우리 팀 죽었다 아 아 잠깐만 계란이 안 보이네 지금 큐브를 하나둘 먹어가지고 너무 최악체죠 지금 오케이 미스터 피 잡았다 이거 미스터 잡았고요 그렇지 어 조금이 개 아파 어 조금 어 오케이 조금 피해주고 그렇지 어 계란이야 근데 어 여기다 여기다 계란 계란 내 계란 내 계란 내 계란 내 계란 내 계란 내 계란 어 깜짝이야 어 계란 먹으려다가 어 골로 갈뻔했네 여러분들 어 콜트 10개야 지금 오케이 자 계란 그래도 일단 하나 챙겼고요 어이 과자 왜 나갔냐 방금 과자 잘못 눌렀고요 어이 근데 계란이 너무 안 나온다 이거 어이 생각보다 계란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이거 계란 먹으기 너무 힘든데 여러분들 자꾸 때려주고 궁 좀 채워놓으면 그래도 나중에 시간 좀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어 잘 들어갔다 어 까비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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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어 잠깐 계란이냐 큐브냐 계란이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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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브냐 어 야 일단 일단 큐브부터 일단은 우리팀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니까 어 큐브부터 먹고 계란까지 해 오케이 나이스 좋고요 자 이거는 써지 나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렇지 궁도 있고요 피해주고 어 어디 어 어쩔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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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마무리 그렇지 어디 팽이 어 우리 만만을 보다가 일단 일단 계란부터 나이스 계란 이거 잡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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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먹자 계란먹자 잡지마 계란먹자 아 까비 그래도 이번판은 계란 3개나 먹고 1등까지 했어요 자 이번엔 다시플레이 안하고 나가볼게요 제가 총 4개 먹었는데 다시플레이 하면은 계란 먹은게 누적돼서 이렇게 보상이 지급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계란 7개까지 모아봤는데 30코인에 pp 15개나 줍니다 오 많이 먹을수록 대박이네 야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롭게 나온 부활절 계란모드까지 해봤는데 확실히 게임도 하고 무료보상도 받아가니까 이만한 갓 이벤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슈퍼셀 요즘에 만우절 이벤트 챌린지부터 해가지고 일 좀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절 모드 나와있는 동안은 쇼다운 열심히 달려보시면서 개정성장에 도움이 되는 무료보상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넷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비바 비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